안녕하세요. 데일리카 안효문 기자입니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을 중심으로 한 광림 컨소시엄이 쌍용자동차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쌍방울 인수전은 공개 경쟁 입찰 방식 스토킹 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 중에서 우선 매수권자를 뽑아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없으면 우선 매수권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5월 18일 KG 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6월 2일부터 9일까지 공개 입찰에 참여할 회사 등의 인수 입찰서를 접수받았고요. 또 이달 24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받는 일정입니다.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관사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은 6월 9일 인수의향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지난 7일 광림 컨소시엄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마감일까지 추가로 의향서를 접수한 회사나 컨소시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추가로 뛰어든 곳이 없는 만큼 KG 컨소시엄과 광림 컨소시엄 간의 2차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광림 측은 앞서 조건부 투자자 선정 과정에서 KG 측의 인수 대금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대형 재무적 투자자와 손을 잡고 자금 조달 및 증빙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쌍방울 그룹이 몇몇 재무적 투자자 후보군들과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쌍용차 인수전에 합류할 투자자가 공개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KG 역시 현재 자금 동원력이 풍부한 데다 앞서 1차전이라 할 수 있는 조건부 투자 계약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최종 인수전에서도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컨소시엄 내 핵심 회사를 할 수 있는 KG 캐피탈의 2021년 기준 현금성 자산이 3,600억 원 규모인데다가 KG ETS의 환경에너지 사업부 매각 대금 5,000억 원도 하반기에 납입되는 만큼 자금력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 입장입니다. 여기에 쌍용차 조건부 인수 제안서 제출 당시 별도로 참여했었던 파빌리온 PE가 현재 KG 컨소시엄에 합류한 점도 이들의 자금력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 인수대금이 최종 1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실제 인수대금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수전 1차전에서 공개됐던 금액이 3,000억 원대였는데 2차전에서 나오는 9,000억 원, 8,000억 원이라는 금액과 차이가 상당하기도 하고 실제 제안서에 쓰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밀 유지 대상인 만큼 당사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언론에서 언급되는 액수보다 적은 금액에서 인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